자 다음은 롯데손해보험이에요 자 롯데손해보험 11월 12일날 롯데에서 만든 빼빼로데이 그래서 1 플러스 1이죠 자 가보겠습니다 11월은 1 플러스 1 데이 롯데와 함께하는 최강 궁합블랜 자 11월달 2대 주요주로비 정액형 비례형 10년간 연간 1회 단독 가입 통합형 부족한 보장으로 최대 11회 뇌 6회 심장 5회 3호 310으로 기존 667개 신규 450개 추가 총 690개 농내장 유방 섬유선종 편도토까지 운전자 화재한증권으로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최강 1 플러스 1이에요 11월 최강 궁합블랜 준비하세요 최대 10년간 암 주요주로비 통합형 뇌관련 세부나 표적항암 혈정용의 치료비 이 모두가 가입이 가능해요 통합형 심혈관 부정매 그리고 종합 상급종합병원 1인실 상급종합 2인실부터 4,5인실 다인실까지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구요 암보장 1 플러스 1이에요 암 주요치료비도 롯데 손해보험도 농협 이상으로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죠 그래서 통합형 유사암 항암방사소 약물치료비까지 항암세계조절 표적 암 주요치료비도 다 나와서 보험료가 저렴하다 근데 요즘에 롯데는 좀 포지션이 애매모호합니다 농협처럼 매우 저렴하지 않고 흥국처럼 그렇다고 뭐 흥국화재나 하나소세보험처럼 보장이 앗살이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보장도 어중쩡하고 보험료도 어중쩡하다 원바람 2차암 표적항암 최대 4억 9천만원 납입 면제까지 되죠 내열관 허혈성 주요치료비 1 플러스 1 롯데는 각 단독가입이 가능해요 내열관 허혈성 수혈증 수혈증만 되는 건 솔직히 메리트 없는데 이게 모든 치료가 돼야 장점이에요 아니면 KB나 메리트처럼 아니면 앞으로 나올 DB처럼 순환기질환 흥국화재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정액형 진단 후에 주요치료비 정액지급 모든 병원 정액형은 모든 지급이 되죠 하지만 비례형은 급여 비급여 종합병원 이상 그리고 100만부터 3천만원까지 최대 합산 6억 보상 재발율이 높은 뇌 심장질환 완벽하게 비싼 비급여 치료도 보장이 되고요 정액형과 비례형 모두가 출시가 됐어요 보험료는 저렴한 편이긴 하네요 뇌 심장 1 플러스 1 통합형 진단비 회사별로 다 동일할까요? NO 롯데 뇌혈관 질환 진단비 최대 6회 뇌경세 뇌혈관 협착증 파킨스 일관성 뇌혈 발작 뇌전증 특정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혈관은 특정 심장질환 1,2 기타 심장 부정매 I-49 특정 15대 심장질환 특정 방실 차단 및 전도장애 비교해보셔도 롯데가 뇌심장 매우 좋고 여기다 단독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파킨스는 뇌전증 진단비까지 같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뇌관련도 1 플러스 1이에요 뇌경세 또 시간이 지나면 골든타임 4시간 30분 통합형 뇌관련 진단비 그리고 뇌경세 혈정용의 치료비 통합형 뇌관련 진단비 뇌관련 협착증 통합형 뇌관련 진단비와 원하는 거 다 넣을 수 있고요 뇌동매 협착 뇌경세 혈정용의 치료비 최대 5천만 원까지 그리고 심장도 1 플러스 1으로 심장질환 종착력보다 암보다 5년 생료률이 낮다 심장질환 그래서 기타 부정매 초업에 15대 1천만 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보험료는 2, 3만 원대로 매우 저렴하게 기타 신부정매 전국도자 절제술 신부정까지 최대 4,500만 원 기타 부정매 전국도자 절제술 신부정 진단까지 같이 4,500만 원 넣을 수 있습니다 자 1인실 일당플랜도 1 플러스 1 정부에서 4인실 이하 입원료 50%를 모르기 시작했습니다 1인실도 2, 3인실도 같이 넣으셔도 보험료가 거의 1, 2만 원 2, 3만 원 내외로 저렴하게 가입이 되고요 1인실 30이 입원했으면 60만 원 곱하기 31 6, 38 1,800만 원 되고 나머지는 상급 2, 3인실 그래서 10만 원 곱하기 31 300만 원 4, 5인실도 5만 원 5만 원 10만 원 30일로 300만 원까지 보장을 봐야 할 수가 있다 자 기존 613가지에서 1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77개가 추가로 나왔고요 경증예외질환 613가지와 경증질환 진단 54개 경증예외질환 77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개수만 늘려놓고 KCD 준비는 속지 마세요 자 롯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음으로 하겠습니다